23화 줄거리 초공왕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공자영제의 질책으로 자살한다. 진여공은 서동을 총회하다가 난서순원에 의해 변을 당하고 새로 군위에 오른 당찬진도공은 한골 등 어진신하를 등용하여 도왕관은 참수되고 조시일무는 다시 일어난다. 강국초나라와 진나라의 힘겨루기는 계속되며 천하의 패권을 다툰다. 순행은 군사를 새로이 나누어 적을 지치게 하고 진나라 연합군은 작은성 피방성을 포위하여 공격하지만 좀처럼 함락시키지 못한다. 61. 가축헌공 진나라를 중심으로 한 노조주 연합군은 피방성을 24일 동안 공격했으나 아무 성과가 없었다. 게다가 엄청난 비마저 내렸다. 이에 피방성을 함락시킬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순원과 사계는 순행에게 가서 회군할 것을 청했다. 피방은 작은 나라라 쉽게 항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한 달이 다 가도록 아직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비까지 내려 큰 걱정입니다. 비가 계속 와 포수, 설수, 곽수의 세강이 넘친다면 회군하기조차 어려우니 일단 군사를 물렸다가 다시 출병하여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순행은 크게 노하여 책상을 집어던지며 두 장수에게 소리를 지른다. 내가 뭐라고 했던가? 피방성은 비록 작으나 만만치 않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대들이 큰 소리쳐서 늙은 나를 이곳까지 끌어와놓고 이제 와서 비를 핑계로 돌아가자니 난 그대들을 따라 돌아갈 수 없다. 그대들에게 7일간의 기한을 준다. 그 안에 피방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군법에 의해 그대들의 목을 베리라. 이 말에 순원과 사계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황급히 자기 부대로 돌아가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시한다. 원수께서 엄한 명령을 내리셨다. 7일 이내에 피방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목을 베겠다고 하셨다. 6일 안에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그대들을 참한 다음 우리도 자결하여 군령을 지키겠노라. 모든 장수들은 긴장하여 순원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 자고로 군중에 장난삼아 하는 말은 없다. 우리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대들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각오로 싸워주기 바란다. 진군은 노나라, 조나라, 주나라 군사들의 도움을 얻어 일제히 피방성을 공격했다. 어느덧 비도 그치고 물도 많이 빠졌다. 순원과 사계는 소차를 타고 사줄들에 앞서 피방성을 공격했다. 성 위에서는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그러나 군사들은 피하지 아니하고 공격을 거듭했다. 경인일부터 시작된 공격이 갑오일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피방성 안에는 화살과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순원은 높은 소차를 성 가까이에 들이대고는 성 위로 건너뛰었다. 사계와 다른 장수들도 순원의 뒤를 따랐다. 성 위에서 벌어진 싸움은 차츰 성 안으로 확대되었다. 피병국의 대부 운반은 시가전에서 전사했다. 피병성은 곧 진나라 연합군에게 함락되었다. 순행이 성 안으로 들어가자 피병주는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와 항복했다. 한편 진도공은 피병성 공격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정병 2천명을 이끌고 위나라 도읍 초구까지 나왔다가 순행이 이미 피병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진도공은 곧 송나라로 사람을 보내 예정대로 향수력의 피병 땅을 주려 했으나 그는 피병을 다스릴만한 자신이 없다고 사양했다. 그래서 진도공은 피병 땅을 송평공에게 주었다. 송과 위 두 나라 군우는 각기 잔치를 베풀어 진도공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 자리에서 순행은 노나라 장수 수경홀, 진군부, 적사미의 뛰어난 용맹을 칭찬했다. 진도공은 새 장수에게 좋은 병거와 의복을 하사하여 그 공을 치하했다. 그 해 가을에 진나라 장수 순회가 죽었다. 진도공은 군법에 엄격한 위강을 순회의 후임으로 신군부장에 임명하고 장로를 위강의 후임으로 사마에 임명했다. 그 해 겨울 진나라 제2군이 정나라를 공략했다. 진군은 일단 정나라 우수 땅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호래땅에 군사를 파견했다. 그때 정나라에서는 일대 사건이 발생했다. 위지가 반란을 일으켜 공자비, 공자발, 공자첩을 한꺼번에 쳐 죽였다. 이에 공서나 공손교는 즉시 위지를 쳤다. 위지는 마침내 북궁으로 쫓겨 달아났다. 굿볼을 받고 달려온 공선체까지 합세하여 마침내 위지일당을 잡아 죽였다. 그 후 공선가가 상경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진나라 장수 나념이 순행에게 말한다. 지금 정나라에는 내란이 일어나 정신이 없는 모양이니 이 기회를 타서 공격하면 무난히 무찌를 수 있을 것이오. 순행이 대답한다. 남의 불행을 틈타 쳐들어간다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오. 순행은 오히려 정나라에 대한 공격을 늦추었다. 그러자 정나라의 상경 공자관은 사람을 보내어 진나라에 화평을 청했다. 드디어 순행은 정나라의 맹세를 받고 군사를 물렸다. 초나라 공자정은 군사를 이끌고 정나라를 도우러 왔으나 이때 진나라는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뒤였다. 이에 정나라는 다시 초나라와 동맹을 맺었다. 흔히 말하기를 진도공이 세 번이나 군사를 내어 초나라를 정복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로 주영왕 군현의 일이었다. 이듬해 여름 진도공은 다시 제3군으로 하여금 배신한 정나라를 치게 했다. 이에 송나라 향술은 진군을 도우려고 정나라 동문해 왔고 위나라 상경 솔림부는 예군사와 함께 북비까지 진출했다. 진나라 신군 원수 조무등은 정나라의 서쪽 교회에 진을 쳤고 순행은 친히 대군을 이끌고 북림에서 서쪽으로 내려와 정나라 남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뉜 진나라 연합군은 일제히 정나라를 공격했다. 정강공은 크게 당황하여 즉시 항복했다. 순행은 정나라의 항복을 받고 일단 군사를 송나라 박성으로 물렸다. 정강공은 친히 박성까지 가서 진나라 연합군을 극진히 영접하고 희생의 피를 입술에 바르고 맹세했다. 진나라, 송나라 등 여러 나라 군사는 각기 해산하여 철수했다. 이것이 진도공이 군사를 세 번 출동시킨 것 중 그 두 번째였다. 한편 초공왕은 정나라가 다시 진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하여 펄펄 뛰었다. 초공왕은 공자정을 진나라로 보내 함께 정나라를 칠 것을 제의했다. 진나라는 기꺼이 이청을 받아들였다. 진나라와 초나라의 연합에는 인척간이라는 이유가 있었다. 즉 진경공의 여동생이 바로 초공왕의 부인이었던 것이다. 진경공은 대장 영촘에게 병거 300승을 주어 초군을 돕게 했다. 초공왕은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진군과 회동하기로 한 형량 땅으로 떠나면서 결심한 바를 말한다. 내 이번에 정나라를 쳐 멸망시키지 못하면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송나라 박성까지 가서 진나라에 충성을 맹세하고 돌아오자마자 이번에는 또 초군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정강공은 크게 한숨을 쉬며 모든 대부들을 불러 상의한다. 모든 대부들이 입을 모아 아랜다. 지금으로서는 진나라가 초나라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진군은 쳐들어올 때는 느리나 물러날 때는 매우 빨라 두 나라가 아직 마주치지 않았사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중간에서 들뽑기는 셈인데 만약 두 나라가 맞붙어 싸움이 벌어진다면 필시 초군이 밀릴 것이옵니다. 그때를 기다려 우리는 진나라를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공손사지가 계책을 아랜다. 진나라로 하여금 초나라와 싸우게 하려면 우선 우리가 송나라를 쳐 그들을 격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송나라를 치면 진나라는 곧 우리를 치기 위해 달려올 것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진군이 온다고 초군이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 초나라에 변명할 길도 생기고 두 나라가 맞붙어 싸우는 것을 느긋이 앉아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부들이 감탄하여 말한다. 참으로 묘한 계책이오. 그때 첩자가 돌아와 아랜다. 초나라가 지금 진군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손사지가 웃으며 말한다. 하늘이 우리로 하여금 진나라를 섬기게 하나 보오. 다른 대부들은 그 뜻을 몰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공손사지가 다시 계책을 아랜다. 초와 진 두 나라 군대가 몰려오게 되면 우리는 큰 공경을 당하게 되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 초군을 영접하고 초군과 힘을 합해 송나라를 쳐야 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꺼번에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초군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되고 또한 진나라를 노하게 하여 그들을 더욱 빨리 우리나라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강공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손사지는 곧 혼자 병거를 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쪽으로 달렸다. 영수를 건너 삼신리쯤 갔을 때 그는 앞에서 오는 초군과 만났다. 공손사지는 곧 수레에서 내려 초공항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초공항이 크게 노하여 꾸짖는다. 신이 없이 배반을 밥먹듯 하는 너희 같은 나라는 처음 보았다. 과인이 너희 나라의 죄를 밝히고자 가는데 어째서 예까지 왔느냐. 이에 공손사지는 공손히 아랜다. 우리 주공께서는 언제나 대왕의 덕을 사모하고 대왕의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찌 감히 배반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포항무도한 진나라가 걸핏하면 송군과 함께 쳐들어오니 우리 주공께서는 국가사직을 보존하고자 죽지 못해 그들에게 화친을 청한 것이옵니다. 그래도 대왕께 대한 충성은 변함없음을 알리기 위해 신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대왕을 영접하게 한 것이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항상 진나라와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송나라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군사도 대왕의 말고삐를 잡고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초공왕은 비로소 분노를 거두고 부드럽게 말한다. 과인이 송나라를 친 후에 정우가 복종을 하겠다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 공손사지가 아랜다. 지금쯤 우리 주공께서는 동비에서 대왕을 영접하여 송나라를 치고자 준비를 하고 계실 것이옵니다. 초공왕이 대답한다. 그런데 과인은 진군과 형량성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니 진군과 만나 함께 송나라를 치겠노라. 공손사지가 다시 아랜다. 진나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진군은 진나라와 주나라 땅을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 정나라에 오게 되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어 도중에서 진군을 돌려보내는 것이 어떨는지요. 대왕의 위엄과 용맹한 초군이 있는데 구태여 소쪽 오랑케인 진나라의 힘을 빌 필요가 있겠습니까. 초공왕은 공손사지의 말을 듣고 곧 사람을 보내어 정나라로 오는 진군을 도중에서 돌아가게 했다. 이윽고 초공왕은 공손사지와 함께 동쪽으로 나아가 유신이라는 벌판에 이르렀다. 이미 정강공이 군사를 거느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초군과 정군은 그곳에서 합세하여 송나라로 쳐들어갔다. 두 나라 군사는 마음껏 노략질해 가지고 돌아갔다. 이에 송평공은 즉시 향수를 진나라로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진도공은 이 보고를 받자 크게 노하여 명한다. 곧 군사를 일으켜라. 이번에는 제1군이 출동할 차례다. 순행이 아랜다. 이번에 초나라가 진나라에 원조를 청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옵니다. 즉 초나라는 이제 정나라를 치러 다니기에 지쳤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호되게 초나라를 치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 말을 옳게 여긴 진도공은 송, 노, 위, 제, 조, 거, 주 등 설, 기, 소주 등 여러 나라에 경문을 보냈다. 경문을 받은 11나라는 각기 군사를 보내왔으므로 진도공은 그들을 이끌고 정나라로 쳐들어갔다. 이것이 진도공이 군사를 세 번 출동시킨 것 중에서 그 세 번째였다. 정강공이 공손사지에게 말한다. 그대 말대로 진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왔소.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공손사지가 대답한다. 사람을 진군에 보내어 화평을 청하는 한편 초나라에도 사람을 보내어 구원을 청해야 하옵니다. 만일 초군이 오면 초와 진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긴 편에 붙으면 되옵니다. 그러나 초군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나라와 동맹하고 그들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 보호를 받으면 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에 대적지 못하는 초나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강공은 대부 백변을 진군에 보내 화평을 청하게 하고 동시에 공손양소를 초나라로 보냈다. 공손양소가 초공항 앞에 나가 고한다. 진이 무려 열한 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또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사옵니다. 우리 정나라의 운명은 바야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갔사옵니다. 대왕께서는 속기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무찔러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묘사직을 보존할 길이 없사옵니다. 만일 대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진나라에 화평을 청해야 하옵니다. 그리 되더라도 대왕께서는 우리를 딱하게 여겨 널리 이해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초공항은 공자정을 불렀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공자정이 대답한다. 송나라를 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지금 다시 군사를 출동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옵니다. 정나라를 잠시 진나라 손에 넘겨주었다가 후일 다시 찾도록 하는 게 상책이옵니다. 사실 초군은 진나라와 그 열한 나라를 상대로 싸우기에는 너무 지쳐있었다. 초공항은 침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펄펄 뛰다가 홧김에 정나라 사자인 공자양소를 잡아 가두었다. 한편 백변은 소호 땅에 있는 진영을 찾아갔다. 진도공은 백변을 보자 소리 높여 꾸짖는다. 너희가 충성을 맹세하고 우리를 배반한 것이 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이번만은 정과 같이 않을 테니 그리할라. 백변이 머리를 조아려 아랜다. 우리 주공께서는 이미 초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 싸웁니다. 앞으로는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옵니다. 진도공이 말한다. 과인은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너희 나라를 대해 왔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만약 다시 너희가 배반한다면 이는 비단 과인에게 뿐만 아니라 천하 모든 제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러니 지금 곧 돌아가 너희 주군과 신중히 의논한 다음 분명한 답을 하라. 백변이 다시 아랜다. 우리 주공께서는 신을 군우께 보낼 때 정나라를 군우께 맡기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사옵니다. 그러니 의심 맛이 없어서. 진도공이 말한다. 너희가 참으로 그리 생각한다면 다시 동맹을 맺으리라. 이에 진나라의 신군원수 조무는 백변을 따라 정나라궁으로 가서 정강공을 만났다. 정강공은 입술에 피를 바르고 진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정강공은 의식을 끝내고 돌아가는 조무에게 공손사지를 딸려보냈다. 공손사지가 소어땅에 가서 진도공을 뱉고 아랜다. 우리 주공께서는 올 12월에 친이 군우를 찾아뵙고 맹세를 드리겠다고 하셨사옵니다. 그 해 12월 정강공은 약속대로 친이 진영으로 갔다. 진도공은 열한 나라 제후들을 초청하여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정강공은 진도공 앞에 나가 맹세할 것을 청했다. 그러자 진도공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 두 나라는 전에 맹세를 했으니 굳이 또 할 것은 없소. 군우가 앞으로 신이만 잘 지킨다면 천지신명이 이를 증명할 것이오. 그러고 나서 진도공은 군사들에게 분부를 내려 정나라에서 약탈한 물품과 사람을 모두 돌려주고 앞으로 정나라에 해가 되는 짓은 하지 못하게 했다. 그 자리에 있던 열한 나라 제후가 가난다. 정나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배신하면 그땐 다시 영체를 설치하기가 어려우니 호래땅에 있는 상주군은 그대로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도공이 대답한다. 여러 제후들께서는 그동안 정나라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셨소. 군사들을 한없이 주둔시킬 수는 없으니 과인은 지난 일을 모두 잊고 정나라를 믿도록 하겠소. 과인이 신의를 지킬 것인즉 앞으로 정나라도 의리를 배반하지는 않을 것이오. 진도공이 다시 정강공에게 말한다. 군우도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테니 더 이상 서로 싸우지 말기로 합시다. 앞으로는 우리를 섬기든 초나라를 섬기든 마음대로 하시오. 과인은 결코 강요하지 않을 것이오. 이에 정강공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군우께서 이토록 성심으로 대하는데 어찌 이은해를 잊겠습니까? 다시 다른 뜻을 품는다면 천지신명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강공은 그날로 정나라성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튿날 공손사지를 시켜 많은 예물을 진도공에게 보내왔다. 진도공은 순행과 위강에게 그 예물의 일부를 나눠주며 공을 치하했다. 그 후 진도공은 열한 나라 제후들에게도 사람을 보내 그간의 수고를 치하했다. 그 후로 정나라는 진나라를 성심껏 섬기며 다른 뜻을 품지 않았다. 한편 진동공은 정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역당까지 왔다가 정나라가 이미 진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돌렸다. 그 다음 해인 주영왕 11년 오왕수몽의 병세가 위독해졌다. 그는 제번, 여제, 임해, 개찰 등 내 아들을 병상에 불러놓고 말한다. 너희 형제 중 개찰이 가장 어지니 개찰이 나의 뒤를 이으면 이 나라가 반드시 번영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세자가 되도록 권했으나 개찰은 끝내 사양했다. 내가 죽은 뒤 제번이 군위에 오르되 반드시 그 뒤를 여제에게 있게 하고 여제는 임해에게 임해는 개찰에게 군위를 전하라. 즉 군위를 자손이 아닌 동생에게 전하여 마침내는 개찰이 군위에 오르도록 하라는 말이다. 나의 말을 어기지 말지어다. 수몽은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제번은 군위를 개찰에게 양보했다. 그러자 개찰이 말한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도 사양했는데 이제 와서 어찌 제가 군위에 오르겠습니까? 또다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다른 나라로 달아나 버리겠습니다. 제번은 하는 수 없이 군위를 차례로 동생들에게 넘기겠다는 약속을 하고 왕이 되었다. 진도공은 오나라에 사신을 보내 수몽의 죽음을 조문하고 새로 왕이 된 제번에게 축하했다. 주영왕 12년 진나라에서는 장수 순행, 사방, 위상이 노안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진도공은 면산에서 군사를 사열한 뒤 사계에게 중군을 맡기려 했다. 그러나 사계는 사양한다. 신보다 순원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 순행의 후임으로는 그가 적격자이옵니다. 신은 그 밑에서 부장이 되어 돕도록 해주시옵소서. 진도공은 또 한기를 상군장수로 명했다. 그러나 한기도 사양한다. 어느 모로 보나 저는 조무보다 못하옵니다. 그러니 조무를 상군장수로 명하시고 신은 그 부장으로 명해 주시옵소서. 죽은 사람들로 인하여 부소의 변동이 많아지자 신군의 장수 자리가 남았다. 진도공은 적임자가 없는데 구태여 자리를 둘 필요가 없다며 신군을 해체해 하군에 편입시켰다. 모든 대부들은 진도공의 이러한 처사에 만족하여 더욱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에 이르러 진나라는 그 힘을 널리 떨치게 되고 진문공 진양공의 업적을 되살렸다. 진나라는 또 신군을 패하고 삼군을 두어 주황실에 대한 제후로서의 예의도 갖추었다. 그해 9월 초공왕이 죽고 그의 아들 세자소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가 바로 초강왕이다. 오왕 제보는 대장 공자당에게 명하여 또 초나라를 쳤다. 초나라 장수 양욕이는 오군을 맞아 싸우다가 오의 대장 공자당을 활로 쏘아 죽였다. 오군이 패하고 돌아오자 오왕은 진도공에게 원조를 청했다. 이에 진도공은 모든 나라의 제후를 적나라 향땅으로 불러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나라 대부 양설일이 말한다. 오나라가 초나라를 치는 것은 지나치게 무모한 짓이니 그들을 동정하여 군사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진나라의 동정이옵니다. 진나라는 우리와 여러 차례의 혼인으로 가까워진 사이였으나 근래에 들어와 초나라를 도와 우리를 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진나라를 응징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나라를 쳐부수면 자연초나라도 세력이 꺾일 것이옵니다. 진도공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고 순원은 삼군을 거느리고 노나라를 위시한 열두 나라와 연합하여 진나라를 쳤다. 진도공은 국경까지 나아가 일단 그곳에서 머물고 진나라의 연합군은 진나라 영림 땅까지 진격하여 영체를 세웠다. 영림에 주둔한 지 얼마 안 되어 진나라 연합군은 진군이 바로 앞에 직결해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새벽딱이 울거든 곧 출전할 준비를 갖추어라. 이 명령을 들은 하군원수 나념은 화를 벌컥 냈다. 원래 나념은 순원과 사이가 좋지 못했다. 순원은 다른 장수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매사를 결정한다. 이는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랴. 그가 중군원수랍시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나도 하군원수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동쪽으로 돌아가겠다. 나념은 결국 말머리를 동쪽으로 돌렸다. 그는 자기 군사를 이끌고 본국을 향해 출발한 것이다. 하군부장 위강이 말한다. 나는 하군부장이다. 그러니 나는 직속상간인 하군원수 나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위강도 나념의 뒤를 따랐다. 이 소식을 들은 순원은 크게 탄식한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니 어찌 승리를 바라리오. 순원은 모든 나라 군사에게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신도 군사를 돌려 진나라로 돌아갔다. 이때 하군 융으로 있던 난침이 범계의 아들 범왕에게 말한다. 사계는 범땅을 받은 이후 성을 범시로 고쳤던 것이다. 진나라에 보복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우리가 아무 성과도 없이 이대로 돌아간다면 큰 수치요. 그대는 나와 함께 진군과 싸우지 않겠소. 범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그대가 나라의 수치를 갖겠다는데 내가 반대할 리 있겠소. 이래하여 난침과 범왕은 자기 군사를 이끌고 대열에서 빠져나와 진군을 공격했다. 진군은 방심하고 있다가 불시에 습격하는 진군을 맞아 싸웠다. 난침과 범왕은 용맹스럽게 잘 싸웠다. 진군은 갑자기 당한 일이라 처음에는 크게 밀렸으나 곧 진군의 후속 부대가 없다는 걸 알고 포위작전으로 나갔다. 형세가 여의치 않은 것을 안 범왕은 후퇴할 것을 권했으나 난침은 고집을 벌이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진군의 화살을 일곱대나 맞고 전사했다. 범왕은 악정 고투 끝에 갑옷도 벗어 던지고 도망쳐 진나라로 돌아갔다. 혼자 도망쳐온 범왕에게 난염이 묻는다. 내 동생은 어찌 되고 장군 혼자 돌아왔소. 범왕이 대답한다. 난침 장군은 진군과 싸우다가 전사했소. 난염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 자리에서 창을 들고 범왕을 찌르려고 했다. 범왕은 그 자리를 피해 아버지 범계가 있는 중군으로 도망쳤다. 난염이 그 뒤를 따라 범계의 막사로 들어왔다. 범계가 살기 등등한 난염에게 묻는다. 난염의 아내는 범계의 딸이다. 설왕은 무슨 일로 그러는가. 난염이 분을 참지 못해 소리친다. 장군의 아들이 내 동생을 깨어 진군과 싸우게 했는데 동생은 죽고 장군의 아들만 살아 돌아왔소. 이는 장군의 아들이 내 동생을 죽인 것과 다름없으니 장군이 만약 범왕을 추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 손으로 찾아 죽이겠소. 범계가 대답한다. 무슨 일인지 이 늙은이는 알 수 없으나 자네가 정 그렇다면 범왕을 추방하도록 하지. 이 말을 숨어서 들은 범왕은 뒷문으로 해서 진나라로 달아났다. 진경공은 망명원 범왕을 우대하여 객경이라는 벼수를 주었다. 어느 날 진경공이 범왕에게 묻는다. 진우는 어떤 사람인가. 범왕이 대답한다. 어진 군주로 특히 사람을 잘 알았었소 옵니다. 그럼 진나라 신하들 중에는 누가 현명한가. 조무, 위강, 양서릴, 장로, 기호 그리고 신에 붙인 범계 등이 특히 뛰어나고 나머지 대부들도 다 인재들이 옵니다. 진경공이 다시 묻는다. 그럼 진나라 대부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몰락하겠는가. 범왕이 대답한다. 난 시가 먼저 몰락할 것이옵니다. 어째 그런가. 나념이 교만하기 때문인가. 나념이 교만하기는 하나 당대에는 괜찮을 것이고 그 아들 나념에 대해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념에 붙인 난서는 비록 성군 진요공을 살해했지만 진나라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그것은 난서가 평소에 워낙 큰 덕을 쌓았기 때문이옵니다. 그 부친의 덕이 아들 나념의 대까지는 갈 것이나 만일 나념이 죽고 나념의 대에 이르면 그 할아버지의 덕이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희미해질 것이옵니다. 따라서 평소 나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옵니다. 진경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대는 참으로 선견이 있도다. 진경공은 그 후 범왕으로 하여금 진나라에 있는 그 아버지 범계와 연락을 하게 하는 한편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두 나라 사이의 국교를 회복하기에 힘썼다. 또한 진경공은 진도공에게 범왕의 귀국을 허락해 줄 것을 청했다. 이에 진도공은 진경공의 청을 받아들여 다시 우위를 회복하고 범왕을 불러들였다. 진도공은 나념을 불러 범왕에 대한 원안을 풀도록 타이르고 나념의 아들 나념과 범왕에게 공족대부의 자리를 주었다. 이리하여 진나라와 진나라는 서로 화합하여 춘추시대가 끝날 때까지 우위를 지켰다. 그 해 나념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나념이 학원부장이 되었다. 주관왕 10년, 위종공이 죽고 그 아들 간이 뒤를 이으니 그가 바로 위혼공이다. 위혼공은 거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슬퍼하거나 행동을 조심하지 아니하였다. 위혼공의 생모인 정강은 아들에게 행동고지에 조심하라고 누누이 타일러스나 위혼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위에 오른 후로는 더욱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는 충신들을 멀리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아청꾼들을 가까이 했으며 음악과 사냥만 즐기고 정사는 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위종공이 살아있을 때 그의 동생 공자흑배는 자기 형의 총애를 믿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그의 아들이 공손표였다. 공손표는 공자흑배가 죽자 대부벼슬을 상속받았는데 그 역시 자기 아버지를 닮아 곤모술수에 능하였다. 위종공의 뒤를 이은 위혼공이 방탕한 생활을 하자 상경손림부와 야경영식은 둘 다 공손표의 일당이 되었다. 공손표 등은 진나라와 내통하여 그 원조를 얻어 위혼공을 견제하고자 했다. 손림부는 나라 안에 온갖 귀금속과 보물들을 처급으로 빼돌리고 자기 처자를 그곳에서 살게 했다. 위혼공은 손림부가 반역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으나 드러난 증거가 없었고 또 그 일당의 세력이 두려워 참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위혼공은 손림부와 영식에게 함께 점심식사를 하자고 했다. 손림부와 영식은 무슨 일인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조복을 입고 아침부터 국문에 가서 기다렸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두 사람은 저녁때까지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내공으로 들어가 측근 내시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내시가 대답한다. 지금 주봉께서는 후원해서 활소기를 하시는 중이니 두 분께서는 직접 후원으로 가보시지요.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내심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후원으로 갔다. 위혼공은 후원에서 활스 승격인 공손정과 활소기 내기를 버리고 있었다. 손림부와 영식이 가까이 가자 위혼공은 활 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묻는다. 무슨 일로 왔소? 손림부와 영식이 동시에 대답한다. 오늘은 주공께서 점심을 함께하자고 하신 날이기에 국문에서 기다렸습니다만 아무 연락이 없으시기에 이렇게 배로 왔사옵니다. 몹시 배가 고프지만 혹시 분부를 지키지 않았다는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 아직까지 식사도 하지 않고 기다렸사옵니다. 그래도 위혼공은 활소기를 멈추지 않고 말한다. 과인이 활소기에 정신이 팔려 깜빡 잊었구려. 다음날 다시 약속을 하리니 오늘은 그냥 물러가오. 이때 마침 하늘에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가자 위혼공이 공자정에게 말한다. 자 누가 저 기러기를 맞히나 내기하세. 손림부와 영식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물러나왔다. 국문 밖에 나와서 손림부가 말한다. 주공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 소인배들을 가까이 하고 대신들은 깔부는 구려. 우리에게 장차 화가 닥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영식이 대답한다. 그러게 말이오. 주공이 무도하니 가히 앞니를 예측할 수 없구려. 그러자 손림부가 은근한 목소리로 주의를 살피며 말한다. 공손표를 받들어 군의에 앉히고자 하는데 그대의 뜻은 어떠하오. 영식이 반색하며 말한다. 내 생각도 그러하오. 기회를 보아 이를 도모하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굳게 약속하고 헤어졌다. 손림부는 집으로 돌아가자 일단 시장한 배를 채우고 그날 밤 처급으로 갔다. 처급에 도착한 손림부는 신복 부하인 유공차 유공타를 불러 비밀리에 가병을 모으도록 했다. 그리고 큰아들 송계를 불러 위원공의 동정을 살피고 오라고 분부했다. 송계는 위성으로 가서 위원공에게 문안을 드린다. 소인의 아비는 지금 신병을 얻어 처급해서 요양하고 있사옵니다. 주공께서는 신의 아비가 출주하지 않음을 널리 용서하소서. 그러자 위원공이 웃으며 말한다. 그대 아비는 아마 며칠 전에 너무 시장에서 병이 났을 것이다. 과인은 이제 그대는 시장하게 하지 않으리라. 위원공은 말을 마치자 좌우에 분부하여 술상을 차려오도록 했다. 이윽고 술상이 나오자 위원공은 악공까지 불러 시를 웃게 하며 송계에게 잔을 권한다. 태사가 위원공에게 어떤 시를 노래할까 묻자 위원공이 말한다. 교원의 마지막 장을 하라.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꼭 어울릴 것이다. 태사가 놀라 다시 묻는다. 교원은 불길한 시이옵니다. 어찌 그런 시를 노래하라 하시옵니까. 그러자 곁에 있던 사조가 큰 소리로 꾸짖는다. 주공께서 하라시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소. 거문고의 명인인 사조는 지난 날 위원공의 애첩에게 거문고를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 애첩은 도무지 거문고에 재질이 없었으므로 사조는 가르치다가 화가 나서 그녀를 때렸다. 그러자 그녀는 울며 위원공에게 가서 그 일을 일러바쳤다. 애첩의 말을 들은 위원공은 곧 사조를 불러 애첩이 보는 앞에서 곤장 삼백대를 쳤다. 사조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태사에게 난세인 것을 한탄하며 간신의 모략에 혹시 해를 당할까 두렵다는 내용의 교훈이란 시를 부르라고 한 것이었다. 사조는 송계가 이 노래를 들으면 반드시 위원공을 원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조의 호통을 들은 태사가 교훈의 마지막 장을 노래한다. 몰약을 일삼는 자가 저 강가에 있도다. 힘도 용기도 없는 그 자 때문에 난이 일어난다. 위원공은 솔림부가 반역의 뜻을 품고 있음을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뜻을 전해 상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기 위해 굳이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었다. 과연 송계는 이 노래를 듣더니 얼굴색이 변했다. 송계는 계속 안절부절 못하다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절을 하고 물러가려는 송계에게 위원공이 말한다. 지금 태사가 부른 노래는 내가 특별히 그대의 아비와 그대를 위해 부르게 한 것이다. 과인은 그대의 아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 가서 목숨이 아깝거든 매사에 근신하고 하루빨리 신병을 치료하라고 일러라. 송계는 당황하여 연신 머리를 조아린다. 신의 아비가 감히 딴 뜻을 가질리 있사오리까. 궁을 물러나온 송계는 그 길로 처급으로 달려가 솔림부에게 이 일을 전했다. 솔림부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주공이 그리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일은 벌어진 것이니 앉아서 죽음을 당할 수는 없도다. 대부 거원은 덕망 놓기로 이름난 사람이니 그와 함께 거사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솔림부는 곧 은밀히 거원을 찾아갔다. 솔림부가 말한다. 지금 주공이 포항무도하니 나라의 앞일이 걱정이오. 국가사직을 위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소. 그러자 거원이 말한다.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길은 두 가지 뿐이오. 간할 것은 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밑을 떠나는 것이오. 나는 그 두 가지 외의 것은 할 수 없어. 솔림부는 거원을 자기 음모에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급히 처급으로 돌아갔다. 거원은 시국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그날로 노나라로 피신했다. 처급으로 돌아간 솔림부는 즉시 가병들을 불러 모아 위원공을 칠 준비를 했다. 위원공은 솔림부가 처급에서 자기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을 보내어 화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솔림부는 위원공이 보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다. 솔림부에서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위원공은 곧 군사를 소집하고 장수 북궁갈을 불렀다. 그러나 북궁갈은 병을 핑계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공손정이 위원공을 재촉한다. 사태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우물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 속기 피신하도록 하시옵소서. 이에 위원공은 공자전과 함께 군사 200여 명을 이끌고 제나라 쪽으로 달아났다. 이 소식을 들은 솔림부는 자기 아들 송계와 송가를 시켜 위원공을 추격하게 했다. 송계 송가 형제는 악택 근처에서 위원공을 따라잡았다. 위원공의 군사는 이곳에서 대패하여 살아남은 자는 불과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위원공은 겨우 목숨을 건져 공손정만을 의지한 채 도망쳤다. 공손정은 활의 명수였으므로 송계 형제의 군사들이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었다. 공손정은 위원공을 보호하는 한편 추격하는 송계의 군사들을 견제하며 달아났다. 송계 형제는 공손정의 화살이 무서워 더 이상 추격을 못하고 군사를 돌렸다. 그때 유공차와 유공타가 거느린 군사가 달려왔다. 두 장수가 송계 형제에게 묻는다. 위후는 어찌 되었소? 송계가 대답한다. 위후의 군사 중에 활 잘 쏘는 장수가 있어 더 추격하기가 힘들었소. 유공차가 말한다. 그 활 잘 쏘는 사람이 혹 나의 스승인 공손정이 아닐까. 원래 윤공타는 유공차로부터 유공차는 공손정으로부터 활 쏘는 법을 배웠으므로 세 사람은 서로의 활 쏨실을 잘 알고 있었다. 좌우간 위후를 빨리 뒤쫓읍시다. 윤공타와 유공차는 급히 군사를 독려하여 위원공을 추격했다. 얼마 가지 않아 위원공 일행이 멀리 보였다. 이때 공손정은 위원공의 수레를 몰던 어자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자기가 손수 수레를 몰고 있었다. 추격군을 돌아본 공손정은 그 장수가 유공차인 것을 알고는 위원공에게 말한다. 지금 추격군의 장수는 바로 신의 옛 제자이옵니다. 자고로 스승을 해치는 제자는 없는 법이니 주공께서는 안심하시옵소서. 공손정은 수레를 세우고 두 장수를 기다렸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두 장수는 공손정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유공차가 말한다. 틀림없이 나의 스승이시구나. 잠시 후 가까이 온 유공차는 병거에서 내려 공손정에게 절을 했다. 공손정은 수레 위에서 담내를 하고 돌아가라고 손짓했다. 유공차는 다시 병거에 오르며 길게 탄식한다. 내가 만약 활을 쏘면 스승을 배반하는 것이 되고 활을 쏘지 않으면 주인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구나. 유공차는 전통에서 화살을 몽땅 뽑더니 수레바퀴에 쳐서 화살촉을 부러뜨렸다. 그리고 그 화살 하나를 시위에 얹으며 크게 소리친다. 스승이시여 용서하십시오. 유공차는 영거푸 4대의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위용공이 탄 수레에 아래 위 좌우에 각각 맞았으나 화살촉이 없으므로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 유공차는 화살 4대를 쏘고 나서 공손정에게 몽례를 하며 말한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이윽고 유공차와 윤공타는 군사를 돌려 돌아갔다. 공손정은 고개를 끄덕여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위용공이 탄 수레를 급히 몰아 길을 재촉했다. 윤공타는 유공차를 따라 군사를 돌리기는 했으나 가만히 생각하니 돌아가서 솔림부에게 문책당할 일이 걱정되었다. 윤공타가 유공차에게 말한다. 이대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뭐라고 보고하겠소. 유공차가 대답한다. 우리 스승인 공손정의 활솜씨는 고금에 비교할 자가 없을 정도요. 초나라의 양육이보다도 결코 못하지 않소. 우리는 아무래도 구분의 적수가 될 수 없으니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기도 하오. 그러나 윤공타는 유공차의 만류를 듣지 않고 자기 예하의 부활을 이끌고 다시 위용공의 수레를 뒤쫓았다. 윤공타가 위용공의 수레를 다시 따라잡자 공손정이 돌아보며 어찌하여 다시 왔느냐고 물었다. 윤공타가 대답한다. 당신은 나의 스승 유공차의 스승이지만 나는 직접 배운 바가 없으니 이대로 놓아줄 수 없어. 공손정이 말한다. 너는 어찌하여 근본을 가벼이 여기는가. 잔말 말고 속히 돌아가도록 하라. 그러나 윤공타는 이 말을 듣지 않고 활을 들어 공손정을 겨냥해 쏘았다. 그러나 공손정은 재빠른 솜씨로 날아오는 화살을 오른손으로 잡은 다음 그 화살을 활에 먹여 윤공타를 쏘았다. 윤공타는 황급히 몸을 피했으나 화살은 그의 팔에 맞았다. 윤공타는 당황하여 활을 집어던지고 달아났다. 공손정은 화살을 뽑아 윤공타의 등을 향해 쏘았다. 윤공타가 그 화살에 맞아 죽으니 군사들도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위원공이 공손정의 솜씨를 칭찬한다. 과연 그대의 솜씨는 신기에 가깝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이오. 그들은 또다시 수레를 몰아 달아났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뒤쫓는 군사가 있었다. 위원공이 탄식한다. 또 추격병을 만나게 되니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뒤쫓아오는 군사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군사들의 선두에 있는 장수는 위원공의 동생인 공자전이었다. 위원공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공자전을 반가이 맞았다. 이에 공손정은 공자전과 함께 위원공을 모시고 재나라로 달아났다. 재영공은 위원공 일행을 영접해 내성에 있는 공간에 들게 했다. 이렇게 하여 위원공을 내쫓은 솔림부는 공자표를 군위에 앉히니 그가 바로 위상공이다. 솔림부는 한편으로는 사람을 진나라로 보내 새 군우를 모셨다는 보고를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진도공이 순원에게 묻는다. 자기가 모시던 주인을 내쫓고 새 주인을 세웠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오. 솔림부 일당을 어찌하면 좋겠소. 순원이 아랜다. 쫓겨난 위원공은 그 그릇이 제휴가 될 인물은 아니었다고 하옵니다. 위나라에서는 신하와 백성이 한뜻이 되어 공자표를 군위에 세웠다고 하니 이번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듯 싶사옵니다. 진도공은 그 말을 옳게 여겨 따르기로 했다. 재영공은 진도공이 솔림부를 문제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을 보고 말한다. 진우도 이제 눈이 어두워졌구나. 이 기회를 틈타 내가 폐업을 이루어보리라. 주영왕 14년 재영공은 군사를 일으켜 노나라의 북비지역을 쳤다. 제나라 군사는 성성을 포위하고는 닥치는 대로 약탈을 자행했다. 재영공이 노나라를 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재영공의 첫 번째 부인은 노양공의 딸 아니였는데 아니에게는 소생이 없었다. 재영공에게는 역시 노나라 출신인 종이라는 첩이 있었다. 그런데 종이에게는 광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므로 재영공은 그를 태자로 삼았다. 재영공에게는 또 자매가 아닌 융자 중자라는 애첩이 있었다. 자매 중 중자에게 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융자는 조카를 자기 소생처럼 사랑했다. 그 밖에도 재영공에게는 또 다른 부인에게서 난 저구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저구는 재영공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융자는 재영공의 총애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기화로 하여 중자가 낳은 아를 태자로 세워달라고 졸랐다. 재영공은 융자의 교태에 눈이 어두워져 그 일을 허락했다. 그러자 공자아의 생모인 중자가 반대했다. 별 이유 없이 태자를 패하면 필시 말썽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재영공이 말한다. 세우고 패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누가 감히 뭘 한단 말이냐. 마침내 재영공은 태자강에게 군사를 주어 중무 땅을 지키라고 쫓아버린 다음 광을 패하고 아를 태자로 세운다는 교지를 내렸다. 그리고 상경고우를 태부로 삼고 숙사위를 소부로 삼아 태자아를 보좌하도록 했다.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한 노양공은 즉시 사신을 재영공에게 보내 따졌다. 재영공은 적당히 말하여 노나라 사신을 돌려보냈으나 장차 노나라가 광을 도와 말썽을 부린다면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바에는 이쪽에서 먼저 노나라를 치기로 했다. 그래서 재영공은 패협의 뜻을 가지자마자 노나라 북비 땅을 쳤던 것이다. 재영공은 태자옥립을 하는 데 있어 미리 말썽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광도 아예 죽여버리기로 했다. 제나라 군사에 침략을 받은 노양공은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재영공의 무도함을 알리고 원군을 청했다. 그러나 그때 진도공은 병으로 누워있었기 때문에 노나라를 도울 군사를 낼 형편이 못되었다. 그해 겨울 진도공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진나라 대부들은 마음을 합쳐 태자표를 군위에 모시니 그가 바로 진평공이다. 노양공은 진도공의 죽음을 조문하고 진평공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신으로 쑥손표를 보내 다시 제나라의 행포를 막아달라고 청했다. 순원이 노나라 사신에게 말한다. 우리 주공께서 내년 봄에 모든 제후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작정이니 그 자리에 만약 제나라 군우가 오지 않으면 그때 제나라를 치도록 하겠소. 노나라 사신은 노양공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다. 그 다음 해인 주영왕 15년 진평공 원년 봄에 진나라는 모든 제후를 취량으로 불러 모아 대회를 열었다. 제나라에서는 제용공을 대신하여 대부 고후가 참석했다. 순원은 고후를 잡아 가두려 했다. 그러자 고후는 그 일을 눈치채고 황급히 제나라로 달아나버렸다. 제용공은 또다시 군사를 일으켜 노나라에 북비로 쳐들어가 방땅에 포진하고 노나라 장수 장견을 잡아 죽였다. 노양공은 다시 진나라로 숙손표를 보내 원조를 요청했다. 숙손표는 진평공을 잘 설득하여 마침내 진나라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키게 했다. 순원은 진평공의 명을 받아 제나라를 칠 준비를 서둘렀다. 어느 날 군사를 점검하고 온 순원은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 누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다짜고짜 순원을 끌고 갔다. 끌려가다 보니 큰 궁전이 나왔다. 그 궁전 안에는 멸류관을 쓴 왕이 위험있게 앉아있었다. 사자는 순원을 궁전뜰에 꼬로 앉혔다. 순원이 정신을 차리고 좌우를 둘러보니 자기 외에도 잡혀온 사람이 많았다. 그곳에는 진효공, 난서, 정활, 서동, 장호교, 삼극 등 옛날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서동일파와 삼극일파가 서로 시끄럽게 다투고 있었다. 잠시 후 옥졸이 나타나 서동일파와 삼극일파를 끌고 가버렸다. 그러자 진효공과 난서, 정활, 그리고 순원 네 사람만 남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진효공은 멸류관을 쓴 왕에게 자기가 죽게 된 경과를 눈물을 섞어가며 소상이 아래였다. 진효공의 호소를 곁에서 듣고 있던 난서가 말한다. 그때 하수자는 정활이었습니다. 그러자 정활도 지지 않고 변명한다. 주모자는 순원입니다. 저는 다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 혼자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이윽고 멸류관을 쓴 왕이 판결을 내린다. 난서는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난서가 이 사건의 원흉이니 앞으로 5년 안에 난서의 자손을 멸망시키도록 하라. 그러자 진효공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쳐 항변한다. 제가 죽게 된 데에는 순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순원은 처벌하지 않습니까? 진효공은 말을 마치자마자 순원의 목을 칼로 쳤다. 순원은 자기 목이 떨어져 땅에 구르는 것을 보고는 급히 그것을 집어 다시 붙이고 궁전 밖으로 달아났다. 순원은 궁전 밖에서 경양 땅의 무당 연고를 만났다. 연고가 순원을 보더니 말한다. 그대의 머리가 왜 비뚤어졌소? 내가 바로잡아 드리리이다. 연고가 머리를 잡아 비트는 바람에 아파서 소리를 지르다가 순원은 꿈에서 깨었다. 이튿날 순원은 궁골로 들어가는 길에 경양의 무당 연고를 우연히 만났다. 순원은 간밤의 꿈이 생각나 연고를 자기 수레에 태우고 꿈 이야기를 했다. 연고가 말한다. 원원이 왔군요. 장군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제나라를 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싸움이 끝나기 전에 죽을 것인가? 연고가 대답한다. 제나라가 있는 동쪽에 나쁜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장군은 죽을지라도 싸움에서는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싸움에서 이긴다면야 나 죽는 것이 뭐 그리 두려우랴. 며칠 후 순원은 군사를 이끌고 하수를 건넜다. 순원은 노나라 제 땅에서 모든 제우의 군사들과 합세했다. 드디어 진나라를 비롯한 송, 노, 위, 정, 조, 거, 주 등 설, 기, 소주 등 열두 나라 대군이 일제히 제나라로 쳐들어갔다. 이에 제형공은 최저, 경봉, 석기부, 신작, 곽췌, 숙사위 등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평음성까지 나와 진을 쳤다. 상경고우는 태자아를 지키기 위해 궁에 남아있었다. 평음성 남쪽에 방땅이 있는데 그곳에는 큰 관문이 있었다. 제형공은 석기부에게 방해 관문 앞에 큰 차물을 파게 했다. 석기부는 넓이가 1, 2나 되는 차물을 파고 엄선한 군사들로 하여금 파수를 서게 했다. 제형공은 이와 같이 진나라 연합군을 맞을 방비를 철저히 해두고 적이 오기를 기다렸다. 시인 숙사위가 제형공 앞에 나아가 아랜다. 열두 나라 군사가 연합군을 편성했다 하니 통솔이 잘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 오는 나라 군사를 철저히 쳐부수면 나머지 나라들은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 밖 참호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험로를 골라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제형공은 숙사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웃으면서 말한다. 저렇게 넓고 깊은 참호를 어찌 건널 수 있으리요. 적군에게 날개가 없는 한 안심해도 돼요. 진나라 연합군 원수 순호는 제군이 큰 참호를 파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말한다. 제 나라가 매우 겁을 먹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나와서 싸우려 하지 않을 테니 마땅히 계책을 세워 격파하도록 해야겠다. 순호는 각 나라 장수를 불러 모은 다음 지시를 내린다. 노군과 위군은 수구를 거쳐 진군하고 주군과 거군은 성냥으로 진군하되 모두 낙야를 일단 경유하도록 하라. 우리 진군은 곧장 평음성으로 진격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모두 임치성 아래에서 만나기로 하자. 그 지시에 따라 노, 위, 주, 거, 내나라 군사가 출동한 다음 순혼도 대군을 이끌고 평음성을 향해 진격했다. 평음성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자 순호는 사마 장군신에게 계책을 일러주었다. 순호의 지시를 받은 장군신은 계곡이나 물길이 있는 험한 곳을 찾아다니며 기치를 세웠다. 그리고 갑옷을 입힌 허수아비를 만들어 평고 위에 가득 태운 다음 평고 뒤에 나뭇가지를 매달아 끌고 다니도록 했다. 그러자 먼지가 자욱하게 이뤄 멀리서 보면 엄청난 대군이 곳곳에 직결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한 다음 순호는 대호를 정비했다. 순원과 범계는 중군을 거느리고 송나라 정나라 군대와 함께 가운데 자리 잡고 조모와 한기는 상군을 거느리고 등나라 설나라 군사와 같이 오른편에 자리 잡고 위강과 나념은 하군을 거느리고 조오기 소주 세나라 군사와 함께 왼편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군을 세 갈래로 나눈 뒤 순원은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각기 흙주머니를 지고 방문 쪽으로 진격하게 했다. 진군은 물밀듯이 방문 앞으로 나아가더니 각자가 지고 온 흙주머니를 참호에 던져넣었다. 수만 명이 짊어지고 간 수만 개의 흙주머니는 순식간에 참호를 메워버렸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참호는 평지로 변했다. 제나라 군사는 이 광경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진군은 메워진 참호를 거쳐 칼과 창을 휘두르며 쳐들어갔다. 제나라 군사는 갈팡질팡하다가 황망히 평음성 안으로 달아났다. 선발군의 장수 속기부도 가까스로 빠져나올 지경이었으니 전사자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평음성 안으로 쫓겨들어간 속기부가 재용공 앞에 나아가 아랜다. 적의 형세가 너무 엄청나 도저히 당할 수가 없사옵니다. 재용공은 그 말에 놀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진나라 연합군의 형세를 살펴보았다. 계곡마다 기치가 나부끼고 무수한 병거와 군사가 직결에 있는 것이 보였다. 재용공은 두려움을 느껴 모든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재용공은 두려움을 느껴 모든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무슨 군사가 절의도 많은가? 잠시 후퇴하여 다시 전략을 세우는 수밖에 없겠구나. 누가 뒤를 막아주겠는가? 이에 숙사위가 아랜다. 소신이 목숨을 걸고 뒤를 막겠사옵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 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시인에게 군사를 맡긴다면 다른 제후들의 웃음을 살 것이옵니다. 우리가 숙사위를 대신해서 뒤를 막겠나이다. 그 두 장수는 식작과 곽채였다. 식작과 곽채는 엄청난 용력을 지닌 장수들이었다. 재용공이 기뻐하며 말한다. 그대들이 뒤를 막겠다니 무엇이 두려우랴? 잘 부탁하노라. 숙사위는 얼굴이 벌개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달아나는 재용공의 뒤를 따랐다. 평음성을 출발한 재용공 일행은 20리쯤 떨어진 성문산에 이르렀다. 성문산은 매우 험한 산이었다. 양쪽이 큰 바위로 막힌 좁은 길을 제외하면 사람이 다닐 만한 곳은 없었다. 식작과 곽채에게 앙심을 품은 숙사위는 재용공이 지나간 다음 이 좁은 길 어게에다 죽은 말 삼십여필과 수레를 얽어 길을 막았다. 식작과 곽채의 두 장수는 진군의 진격을 저지하면서 천천히 후퇴했다. 이들의 목적은 진군이 재용공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다. 성문산 어기에 이른 두 장수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건 필시 숙사위의 짓일 것이다. 식작과 곽채는 이를 갈며 말의 시체와 쌓아 올려져 있는 수레를 치웠다. 그러나 길을 치우기에 앞서 진나라 추격군이 당도했다. 식작은 곧 진군을 맞아 싸울 준비를 했다. 그때 진군의 장수 주작이 쏜 화살이 날아와 식작의 어깨에 박혔다. 이를 본 곽채가 주작을 향해 활을 겨누었다. 그러나 식작은 곽채를 말린 다음 큰 소리로 상대방 장수에게 묻는다. 나를 쏜 진의 장수는 누구요? 이름이나 알아둡시다. 그러자 주작이 맞받아 말한다. 내가 쏘았어. 나는 진나라 장수 주작이요. 식작이 소리친다. 오 그대가 바로 주작 장군이요. 나는 제나라 장군 식작이요. 세상 사람들이 장군과 나를 가리켜 이작 장군이라 하는 것을 아오. 장군과 나는 이름도 같고 용맹도 천하에 떨치고 있소. 그런데 어찌 서로 해칠 수 있겠소? 주작이 대답한다. 나도 그리 생각하오만. 우리는 각기 섬기는 주인이 다르니 하는 수 없어. 그러나 만일 우리 진에 기순한다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장군을 보호하겠소. 식작이 묻는다. 속임수는 아니오. 못 믿겠다면 천지신명께 맹세를 하겠소. 장군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따라 죽겠소. 식작과 곽제는 서로 잠시 상의하더니 진나라에 투항하기로 하고 무기를 버렸다. 주작은 식작과 곽제를 데리고 순원 앞에 가서 참으로 용맹한 장수들이니 반드시 진나라를 위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적극 청거했다. 순원은 전쟁이 끝난 다음 처리하겠다며 그들을 일단 가두었다. 진나라 대군은 곧 제나라 수도 임치를 향해 진군했다. 제나라 여러 고울은 아무 방비가 없어 진군은 별 저항도 받지 않고 임치성 아래에 이르렀다. 임치성 주위에는 이미 노나라, 위나라, 주나라, 거나라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 전열을 정비한 진나라 연합군은 임치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임치성의 옥문에는 갈대가 많았다. 진나라 장수 범왕은 옥문을 공격하며 갈대에다 불을 질렀다. 주작은 성각 근처에 있는 대숲에 불을 질렀다. 이것을 본 다른 나라 군사들도 성각 주위에 불을 질렀다. 마침내 임치성 외곽은 불에 타 내려앉았다. 진나라 연합군은 임치성의 내곽을 포위한 채 치열한 공격을 가했다. 화살이 해를 가릴 지경이 되자 임치성 안에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 몰라했다. 제용공은 이에 겁을 먹고 은밀히 동문으로 달아나려 했다. 이를 눈치챈 고우가 뛰어가서 제용공이 탄 말곧비를 칼로 쳐 끊고 눈물을 흘리며 간한다. 주공께서 달아나시면 누가 이 성을 지키겠나이까. 적군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어찌 허가 없겠나이까. 바라건대 앞으로 십일간만 참고 기다리시옵소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성을 버려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제용공은 고우의 강곡한 탄원을 듣고 도망가기를 포기했다. 고우는 앞장서서 군사들과 백성들을 통솔하여 굳게 임치성을 지켰다. 시간이 흘러 진나라 연합군이 임치성을 포위한 지도 6일이 지났다. 7일째 되던 날 정나라에서 사자가와 정강공을 찾았다. 사자는 공손사지와 공손하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왔다. 정강공이 봉함을 뜯어 펼쳐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신 사지와 한은 주공께서 떠나신 이후 공자가와 함께 정사를 돌보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공자가가 모반하여 초군을 불러들이고 스스로 안에서 내응하기로 한 것 같사옵니다. 초군이 이미 어른까지 왔다고 하니 불헌간 초군의 공격을 받게 될 것 같사옵니다. 주공께서는 부디 급히 회군하시어 종묘사직을 보호하도록 하시옵소서. 정강공은 크게 놀라 곧 진평공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진평공은 순원을 불러 어찌했으면 좋을까 상의했다. 순원이 아랜다. 만일 정나라를 초나라에 빼앗기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 진이 져야 할 것이옵니다. 지금 곧 돌아가서 정나라를 구원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제 나라는 혼이 났을 테니 다시는 노나라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들어 진평공은 임치성에 대한 포위를 풀고 군사를 정나라로 돌렸다. 정강공은 한 발 앞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연합군을 이끌고 추가 지역에 이른 진평공은 군사를 휴식하게 하고 다른 제후들과 함께 술자리를 열었다. 진평공은 초군과의 싸움이 걱정되어 기분이 우울했다. 이 술자리에서 사광이 노래를 불러 장래의 일을 점점 보겠다고 했다. 사광은 남풍의 노래와 북풍의 노래를 불렀다. 북풍의 노래는 부드럽고 평화롭게 들렸으나 남풍의 노래에서는 살기가 느껴졌다. 사광이 노래를 마치고 진평공에게 아랜다. 남풍의 노래에 살기가 차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초군에게 불행할 일이 있을 징조이옵니다. 주공께서는 마음을 편히 하고 계시옵소서. 3일 안에 반드시 반가운 기별이 있을 것이옵니다. 사광의 자는 자야로 진나라에서도 으뜸가는 선비였다. 그는 자신이 음악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것을 보아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눈을 스스로 뽑아버린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소경이 된 사광은 음악으로서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사광은 하늘의 변화와 인간의 일을 음악으로 알아맞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틀리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짐승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 기룡을 판단할 수 있었다. 진나라에서는 이러한 사광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태사로 삼아 군중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었다. 진평공은 사광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초군의 동정을 염탐해 오도록 했다. 영을 받고 떠난 염탐군은 3일 만에 적나라 대부 공손체와 함께 돌아와 아랜다. 초군은 이미 군사를 돌렸습니다. 진평공은 그 기쁜 소식을 받고 놀라며 말한다. 어찌된 일인지 좀 더 소상히 말해보라. 이에 공자체가 대답한다. 초나라에서는 공자경이 공자낭 대신 영윤이 되었습니다. 공자경은 선대의 일을 보복하고자 우리 적나라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때마침 우리나라의 공자가가 초나라와 내통을 했던 것입니다. 공자가는 초군을 부르는 한편 자신은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 내응하려 했던 것인데 천만다행으로 공손하가 미리 그 사실을 짐작하고 송문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는 내응할 수 없게 되었고 공자가의 내응을 얻지 못하자 초군은 하는 수 없이 어찌산에 군사를 주둔시킨 채 사태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큰비와 눈이 쏟아져 얼어죽은 자가 속출하자 초나라 영윤 경은 하는 수 없이 군사를 본국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주공은 궁으로 돌아오시어 반심을 품은 공자가를 잡아 참하고 신에게 명하여 진우께 이런 사실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진평공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감탄한다. 과연 사강의 음악은 신통하도다. 이에 모든 제후들은 각기 군사를 돌려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것이 주영왕 17년 12월의 일이었고 진군이 하수를 건너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 주영왕 18년 초였다. 이 회군 때 순원의 머리에 심상치 않은 종기가 났다. 그는 우선 저옹에 머물며 치료를 하고자 했으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 마침내는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종기가 번지더니 눈알까지 썩어 빠졌다. 2월에 들어서자 순원은 흉악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날 군 꿈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순원이 죽자 진군에 투항했던 제나라 장수 식작가 곽재는 군중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고 옥문을 부수고 제나라로 달아나버렸다. 범계와 순호가 순원의 간을 모시고 돌아가자 진평공은 사계를 중군 원수 순호를 부장에 임명했다. 그해 5월 재용공이 병으로 누웠다. 재용공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안 최저와 경봉은 증목에 쫓겨가 있던 공자광을 은밀히 두성으로 불러들였다. 그런 다음 경봉은 가병을 이끌고 태부 고우의 집을 습격하여 고우를 처죽였다. 그와 동시에 공자광은 최저와 함께 궁으로 들어가 자기를 몰아내고 공자아를 태자로 세우게 한 서모 융자를 잡아죽이고 그 피 묻은 칼로 공자아까지 죽였다. 병석에 누워있던 재용공은 이런 변이 생기자 입으로 피를 두 마리나 쏟고는 죽어버렸다. 그 뒤를 이어 공자광이 군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재장공이다. 공자광을 몰아내고 공자아를 태자로 세우는데 공을 세워 그 공으로 소부가 되었던 시인 숙사위는 이런 변란이 일어나자 고당으로 달아났다. 재장공은 경봉에게 군사를 주어 숙사위가 달아난 고당을 치도록 했다. 숙사위는 군사를 일으켜 경봉과 맞섰다. 숙사위의 반격이 만만치 않자 재장공도 친위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고당성을 포위했다. 그러나 고당성은 한 달이 지나도록 함락되지 않았다. 고당성에는 공루라는 무용이 뛰어난 장수가 있었는데 숙사위는 그에게 동문의 수비를 맡겼다. 그러나 공루는 마음속으로는 숙사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었다. 공루는 기회를 노리다가 어느 날 밤 성벽 위에서 화살에 편지를 끼워 재장공의 진영으로 쏘아 보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 공루 자신이 성의 동북쪽에서 접응을 할 테니 그곳을 공격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장공은 혹시 계략이 아닐까 의심하여 망설였다. 그러자 식작과 곽재가 아랜다. 편지를 보니 틀림없이 내응할 것 같사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꼭 숙사위를 잡아오겠사옵니다. 두 장군은 지난날 숙사위가 성문산의 통로를 막아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린 일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복수를 하리라 벼르고 있던 중이었다. 재장공이 말한다. 그러면 그대들이 먼저 가도록 하라. 과인은 뒤에서 처붕하리라. 식작과 곽재는 군사를 거느리고 고당성 동북쪽으로 접근했다. 그러자 성 위에서 여러 개의 긴 줄이 소리 없이 내려왔다. 두 장군은 군사들을 독려하여 그 줄을 타고 성 위로 올라갔다. 공루는 식작과 곽재가 성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려 자기 군사를 불러 모았다. 밖에서 들어온 군사와 공루의 부하들이 합세하여 숙사위의 거처를 습격했다. 이윽고 숙사위는 결박되고 성문은 활짝 열렸다. 재장공이 입성하여 결박을 당한 채 끌려온 숙사위에게 호통을 친다. 이 벌레 같은 놈아. 내가 무슨 악심을 가졌기에 나를 쫓아내는데 앞장을 섰더냐. 저 세상에서나 그 어린 놈을 섬겨라. 재장공은 즉시 숙사위를 끌어내어 목을 치게 한 뒤 그 시체를 썰어 젓갈을 담아 신하들에게 나눠주었다. 한편 진나라 중군 원수 범계는 재나라를 쳤으나 항복받지 못한 일을 아쉽게 여기고 진평공에게 다시 군사를 일으킬 것을 청했다. 진평공의 허락을 받아 범계가 대군을 이끌고 황하를 건너자 재영공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들렸다. 범계는 상중에 있는 나라를 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하여 군사를 돌렸다. 이를 안 재나라에서는 진나라의 처사를 고맙게 여겼다. 재나라 대부 안영이 재장공에게 아랜다. 진나라가 이번에 군사를 돌린 것은 우리에게 의의를 베푼 것이니 우리 쪽에서 화평을 청하는 것이 옳은 일일 듯 십사옵니다. 재장공은 안영의 말을 옳게 여겨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사제와 더불어 동맹을 청했다. 이를 계기로 진평공은 모든 제우를 전현으로 초청하여 회맹을 가졌다. 사계는 이 회맹의 진나라 대표로 참석하여 재장공과 함께 희생의 피를 입술에 바르고 맹세를 했다. 이후로 진나라와 재나라는 오래도록 동맹관계를 유지했다. 진나라의 난시지반은 선대 남빈으로부터 지금 하군 부장을 맡고 있는 난영에 이르기까지 무려 7대에 걸쳐 경상의 지위를 누렸다. 따라서 그들의 세력은 비길데없이 강했다. 진나라 조정에 있는 문무관원 중 난시와 인척이거나 그 당이 아닌 자는 드물었다. 당시 진나라에서는 위, 지, 순, 양설, 적, 기 등의 가문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난영의 일당이었다. 난영의 아버지 난영은 범계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녀의 이름은 난기였다. 난영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낮추어 많은 인물들과 사귀었다. 난영의 집에는 많은 인물들이 드나들었는데 그 가운데 주작, 형계, 황연, 기우 등도 있었다. 이들은 난영의 신복 부하로서 난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사람들이었다. 또 도귱이라는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엄청난 힘을 가졌고 특히 쌍창의 명수였다. 도귱은 항상 난영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 밖에도 가신인 신유, 주빈 등 난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을 자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난영의 아버지 난영이 죽었을 때 그 아내 난기의 나이는 마흔 살이었다. 난기는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주빈과 통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로 난기는 틈만 있으면 주빈을 내실로 불러들였으며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다. 난영이 진평공을 따라 제나라를 치러 가자 두 남녀는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난시부 중에서 교정을 즐겼다. 그 후 싸움터에서 돌아온 난영은 그 사실을 알았으나 자기 어머니의 체면을 생각하여 말을 못하고 대신 문지기를 잡아 호되게 꾸짖으며 앞으로는 가신일지라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엄히 일러두었다. 이렇게 되자 난기는 부끄럽고 분한 마음과 욕정을 채우지 못하는 아쉬움이 한데 어울려 속이 탔다.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주빈을 아들 난영이 죽일지도 몰라 걱정스럽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범계의 생일이 되었다. 난기는 아버지의 생일 축하를 위해 범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주위가 한가한 틈을 타서 난개가 범계에게 말한다. 지금 난영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버님은 어찌하시렵니까? 범계가 놀라 묻는다. 난영이 난을 일으키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난기가 대답한다. 난영이 자기 영 난침을 죽게 한 것은 범왕이라며 원한을 키우고 있습니다. 진나라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온 뒤로 오히려 주공의 신임을 받게 되어 범왕이 이제는 난시 집안을 우습게 여긴다며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범시 일파와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난영은 밀실에서 직이 양소로 등가 밤낮 없이 의논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난시 집에 출가한 몸이지만 부녀의 정을 속일 수 없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범왕이 말한다. 그런 소문이 있기에 설마 했는데 이제 누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아무튼 지금 난시 일족의 세력이 지나치게 큰 것은 사실이니 그대로 두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들과 딸이 그렇게 말하는 데야 범계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급히 궁으로 들어간 범계는 진평공에게 은밀히 이 사실을 고하며 하루 바삐 난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이 일인 만큼 진평공은 대부 양필을 불러 그의 의견을 물었다. 양필은 원래 난영을 미워하고 범시와 가까이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가 진평공에게 아랜다. 주공께서도 아시다시피 난서는 성군요공을 시해한 역적이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난영은 호화로운 일생을 마치고 그 손자 난영 역시 부기를 누리고 있으니 이는 하늘이 알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옵니다. 진평공이 말한다. 난서는 성군 도공을 군위에 세운 사람이며 또 난영 역시 아직 드러난 죄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양필이 아랜다. 난서가 도공을 군위에 모신 것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였사옵니다. 그러니 도공께서는 다만 개인적으로 난서의 신세를 진 것에 불과하옵니다. 난영에게 드러난 죄가 없다면 우선 그 일당부터 숙정하시옵소서. 그때 만약 난영이 일당을 위해 일을 꾸미면 그것을 제목으로 삼으면 되옵니다. 만약 난영이 세력을 잃고 달아나면 쫓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주공의 은덕을 크게 하는 일이옵니다. 이에 진평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진평공으로부터 양필의 계책을 전해들은 범계가 아랜다. 난영을 그냥 두고 그 일당을 숙정한다면 참으로 큰 난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우선 난영을 저읍으로 보내어 성을 쌓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난영 일당에겐 주인이 없어지는 것이니 그때 그들을 숙정하면 되옵니다. 진평공은 그 말을 들어 곧 난영에게 저읍으로 가서 성을 쌓으라는 분부를 내렸다. 난영이 저읍으로 떠나는 날 그의 일당인 기우가 충고한다. 저읍에 성을 쌓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닌데 어찌하여 그대를 보내는지 알 수가 없소. 이는 필신 안시일문을 원망하는 자의 계책일 터이니 이번 일은 사양하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난영이 태연히 말한다. 주공의 영인이 따르지 않을 수 없소. 나에게 죄가 없는데 누가 나를 해치리오. 난영은 도경의 호의를 받으며 수레를 타고 저읍으로 떠났다. 난영이 도성을 떠난 지 사흘 후 진평공이 조례에 모인 모든 신하들에게 묻는다. 난서는 성군여공을 살해한 자인데도 아직 그 죄가 밝혀지지 않았고 그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부기를 누리고 있소. 과인은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장차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모든 신하가 입을 모아 대답한다. 마땅히 그 죄를 밝히고 일문을 축출해야 할 것이옵니다. 마침내 국문에는 진효공을 죽인 난서의 죄장이 나붙고 대부 양필은 군사를 거느리고 난시일족과 그 일당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양필은 난시일족을 모조리 구개로 추방하고 난시의 영지인 난읍을 몰수한 다음 난영을 잡기 위해 저읍으로 달려갔다. 하루아침에 대세가 뒤집혀 난시일족인 난요남방은 그의 곤속을 데리고 주작 형계 등과 함께 강성에서 도망쳤다. 양서로도 기유, 황연 등과 함께 강성을 나가려 했으나 그때는 이미 성문이 통제된 뒤였다. 양서로는 장차 난시일당을 철저히 처벌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진태양난에 빠진 양서로는 일단 자기 집으로 돌아가 기유, 황연과 함께 대책을 상의했다. 그들은 각기 가병을 이끌고 밤을 도와 난을 일으킨 다음 동문으로 달아나기로 했다. 조시의 문객준 장감이란 사람이 양서로의 집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우연히도 양서로 등 세 사람이 모의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장감은 이 사실을 곧 조무에게 밀고하고 조무는 다시 범계에게 알렸다. 이웃고 범계의 아들 범왕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 양서로의 집을 애워 쌌다. 양서로의 집을 애워 쌌다. 춘추오페 춘추시대 370년간 가장 막강한 세력의 국가와 군주를 춘추오페라고 부릅니다. 보통 제휴를 모아 그 회맹의 맹주가 된 자를 패자라고 하죠. 순자에 따르면 오페라함은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초나라의 장왕, 오나라의 왕 함녀, 올나라의 왕 구천을 가리키는데 한편 진나라의 목공, 송나라의 양공이나 오나라 왕 부차 등을 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패자는 모두 왕실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조낭양의를 내세웠습니다. 기원전 651년 제나라 황공이 제휴 중 최초의 맹주가 됩니다. 기원전 632년 진나라 문공이 제나라의 뒤질세라 제휴국 중 맹주가 되어 제황공 이후 20년 만에 패권을 뺏어갑니다. 춘추시대 가장 강성한 나라는 남으로는 초나라, 북으로는 진나라였고 전국시대 제일 강성한 나라는 동으로는 제나라, 소로는 진나라였습니다. 기원전 597년 초나라 장왕이 제휴국 중 맹주가 됩니다. 이후 100년의 시간이 흐르고 기원전 506년 오나라 함녀가 패권국이 되고 기원전 482년에는 함녀의 아들인 부차가 패권국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473년 월왕 구천이 부차의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마지막 패권국이 됩니다. 춘추오패라는 말은 공자에 져서 춘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춘추시대 말기에는 막강하던 진나라와 초나라가 쇠락하고 장강하류의 오나라와 월나라가 발응합니다. 오나라 함녀는 강성에 져서 초나라를 공격하지만 초나라의 지원을 얻은 월나라 구천에게 멸망합니다.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 월나라도 멸망하지만 초나라는 여전히 건재하여 훗날 초안지의 주역이 되죠. 이준수기 이준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